2013년 나의 여행은 노가스코샤 헬리팩스에서 시작됩니다. 에밀리와 함께한 헬리팩스 다운타운 푸드 투어 맛집을 인터넷 서핑할 필요 없이 로컬 테스팅투어스 닷컴에서 티켓만 구입하면 됩니다. 30불이면 초콜릿, 베이커리 등 에피타이저와 단골이나 올법한 조그마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까지 모두 6곳을 찾아가 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예전에 은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금교와 백불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을 금고는 빈티지 와인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샌드위치 샵인데요. 맛도 최고 수준이고 가게 뒤편에는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의 갤러리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퀼트 가게를 내려다볼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근침을 돌게 하는 타르트와 초콜릿 무스 스타벅스 커피가격이면 이곳에서는 커피와 케이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것은 헬리팩스에서 남서쪽으로 43km 떨어진 페기스 코브라는 곳입니다. 1868년 만들어진 오래된 등대와 아름다운 어촌 풍경으로 관광명소가 된 곳입니다. 이곳이 폐기로 불리게 된 드라마틱하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 옛적에 배가 난파되어 한 여자만 구조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렛이라는 처녀였습니다. 그 후 마가렛은 이곳에 정착했고 자신을 구해준 한 남자와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페기는 마가렛의 애칭입니다. 이 화강암 조각은 이곳에 살던 한 조각가가 이 전설의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선원들의 수호성인인 성엘모가 날개를 활짝 펴고 어부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과 페기의 모습이 담긴 부분 바로 맨 오른쪽의 여인이 전설의 페기입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근육질의 어부들 와우 다음은 르넴버그입니다. 유네스코가 1995년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르넴버그 르넴버그의 초기 정착민 80%는 독일어를 하는 루터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정착촌의 특이한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능 Vert 대구잡이가 주요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뉴폰드랜드의 남동쪽은 차가운 레브라드 해류가 따뜻한 멕시코 만료와 만나는 황금어장 바로 그랜드 뱅크스입니다. 르넴버그 어부들은 3에서 6미터 되는 도리라는 배를 타고 그랜드 뱅크스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요. 지금도 르넴버그에서 건조되고 있는 도리는 500년 전에 포르투갈 어부들이 사용했던 배라고 합니다. 워터프론트에는 대서양 수산박물관이 있어서 관광객은 언제든지 알찬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들 터치뱅크에서는 가리비에 껍질을 까고 폐각군을 적출하는 그러한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르넴버그 파멀스 마켓은 활기가 넘칩니다. 45개의 벤더가 들어서 있는 이곳은 주민들이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장터 같은 이곳에는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 외에도 훈제 생선, 치즈, 빵, 와인 등 지역 특산물이 다양합니다. 먹음직스러운 라자냐와 캐비주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르넴버그를 떠나 켄토비를 지나 도착한 홀스하버 랍스터 식당 랍스터를 먹성에 따라 직접 골라 계산을 한 후 랍스터를 삶는 조리실에 가져갑니다. 직원이 능숙하게 집게발의 밴드를 제거한 후 소금물이 펄펄 끓는 찜통에 넣습니다. 랍스터가 삶아지는 동안 랍스터 조리실과 붙어있는 랍스터 파운드에서 랍스터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랍스터 파운드는 홀스하버 어부들이 잡은 펀드만 랍스터를 수출하기 위해 포장하고 운송하는 곳입니다. 랍스터는 이 랍스터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길게 되어야 합니다. 이 랍스터는 이 랍스터가 이 랍스터의 랍스터에 대해 이 랍스터의 랍스터는 이 랍스터에 대해 랍스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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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는 집 개발 힘이 정말 대단하죠? 자 랍스터 대령이요 살이 꽉 찬 것이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선물 가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러볼까요 취덧 주방장 가운에 스커틀랜드 전통의상인 킬트를 입고 옥수수밭에서 옥수수를 따는 이 사람 바로 노버스코샤의 끼 많은 주방장 알랭 보세씨입니다. 알랭씨의 쿠킹클래스는 손님과 함께 싱싱한 식재료와 전통과 맛을 겸비한 디저트를 구하러 다니면서 로컬푸드의 맛과 질을 알려줍니다. 직접 항구에 가서 갓 잡아온 랍스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사고 랍스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식재료가 다 구해지면 알랭씨의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합니다. 식재료가 다 구해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랍스터가 잘 익혀졌군요. First up, we have to turn it upside down. Take the claw, thumb and all you do is go left, right, up and down, put your finger through it and down it goes. So you end up with the perfect claw. So you don't really need tools and gadgets and so on. And you just bite at the knuckle and then you suck back. 드디어 랍스터 롤이 완성되었습니다. today our cooking class involves and it's actually more a culinary adventure we go through the farmers we go to the sea we gather our products and we come back to the farm and we prepare this amazing meal with the kilted chef it takes place throughout the summer throughout the winter year-round by reservations only and we'd love to have you join us book ahead of time and you can see it at www.kiltedchef.ca www.kiltedchef.ca